자, 지연이 아까 틀렸던 거 다시 합니다. 그래서 얘는? Umbrella Umbrella 쓰기 U M D R E L L A U는? U, U, O 바로 붙여서 얘기하세요. 어 어? E는? A A 뭐 중에 뭐? E, A, O 중에서? A A는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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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?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? E c 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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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Que 다음은 얘는 소리 바이올린 바이올린 쓰기 V-I-O-L-I-N OK, I는 I, A, O 중해 A O는 O, O, A, O 중해 O 여기까지 소리가 바오 바오? 바올린이야 바오 바올... 얘는 린 바올린이야 이거? 바올린? 바올린인가? 바올린인가? 이게 바이올린 아니었어? 바올린이 아니고? 아이는 I, E, O 중에서 I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바이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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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 린 바이올린 바이올린 아이가 I 낸는 거 몰라? 바이올린 눈치 못했습니까? 바이올린 우 다 맞았어 퍼펙트 무했어 재우 다음 4개의 연습 ok 계속대rial ENCO U Q. L. C. L. E. OK. U는? U. O. 중에? O. O. C는? G. L. S.K. 중에? Q. 그래서 요소리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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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소리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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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ST VEST ST E는 E A O 그러니까 가 아니지 네 아까도 내가 VEST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고대한이라는 뜻이다 조끼는 A가 아니고 E가 VEST 오케이 수고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 틀린 거 있으니까 꽂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